하루도 쉴 수 없는 게 가상의 무게. 아빤 안간힘을 다해 그 무게를 버텨내고 있습니다. 몸은 안 좋지만 제가 일을 하루도 쉴 수가 없고. 몸이 아프면서도 일을 하는 거죠. 해야 되고 해야죠. 미창 더 사용하시고요. 좀 더 신다가 오세요. 네 더 있다 오죠. 예예. 그때 해드릴게요. 예예. 조심히 가세요. 하지만 매 순간 희망을 잃고 싶지는 않은 아빠. 가족이 편하게 살 날을 꿈꾸면서 다시 열심히 힘을 내봅니다.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제 몸 좀 덜 아프고. 어차피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늘 아프면서. 좀 나은 환경. 예. 집잠 얘기하시고 물뜻함을 나오고 이런. 그래서 살. 저도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고 싶죠. 그거밖에는 없어요. 크게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